HP 컬러 레이저젯 프로, M155, M156, M255, M256, M182, M185 및 M282, M285 프린터 시리즈에서 토너 교체 방법 프린터 제어판 또는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토너 카트리지가 부족하거나 고갈되었다고 표시될 때 정품 HP 카트리지로 교체합니다. 프린터의 전면 덮개를 엽니다. 파란색 손잡이를 잡고 토너 서랍을 꺼냅니다. 교체할 카트리지의 손잡이를 잡고 똑바로 꺼냅니다. 토너 이동을 막으려면 카트리지의 드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카트리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치워둡니다. 사용한 HP 카트리지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p.com.recycle을 참조하십시오. 교체용 카트리지의 탭을 당겨서 열고 패키지에서 카트리지를 꺼냅니다. 인쇄 품질 문제를 막으려면 카트리지 바닥에 이미지 드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카트리지의 측면을 잡고 앞뒤로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서 토너를 균등하게 배치합니다. 카트리지를 서랍의 슬롯에 삽입합니다. 카트리지의 색상과 서랍의 색상이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토너가 부족하거나 없는 다른 카트리지를 교체합니다. 카트리지 서랍을 밀어넣고 전면 덮개를 닫아서 인쇄를 계속합니다.